하이네 기사용 직검 하이네 기사용 직검 야아 드디어 하아 데미지 데미지 구린 근데 공속이 좀 빠른 것 같고 뭔가 아 번개 뭔가 추가 데미지가 뭔가 붙어있네 아무튼 아무튼 좋구요 뭔가 대단한 것을 얻은 느낌적인 느낌 음 좋구요 으어우 크으으으으 야 여기가 초..초반 무슨 보스 아니냐? 아아 여기 이거 아 위앞에 적의주의 점프 어 번개가 데미지가 야 근데 벽 쳐서 근데 이거 찌르기가 안되네 어디서 나왔어? 야 니들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? 뭐 이 방에서 나온거야? 근데 이런데서는 뭐 물약 이런거 좀 주잖아 안줘? 우드볼트! 우드볼트가 뭐야? 어? 우드볼트가 뭐야? 체력을 쓰라는게 뭐야? 물약을 먹으라는거야 아니면은 핫톱불로 돌아가라고? 아 랩업을 하라? 도로 거기서 돌아가야되 그러면? 랩업하려면? 어? 아닌데 여긴 아 그냥 포션먹으라고? 앞에 좀만 가면 핫톱불이 있으니까 근데 돈이 너무 많아 언제 어떻게 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이 돈이 어디서 날라갈지 모른다고 집에 가서 레벨업하고 온거 답일수도 있어 야 이정도면 졸라많아 내가 이렇게 모은적이 없는데 맨날 잃어버리는데 너는 어 쭉으로? 예전의 아 아 이 게임은 아유 이 새끼 봐서 바쿠라 뭐야 바쿠라 뭘 바꾸라는 거야 뭘 바꿔 이거봐 이거봐 이 새끼들 오오 개쌤 먹어옵니다 아이템도 안주네 바쿠라가 이건가 뭐야 이거 필요한 스태스도 부족합니다 본래에서 오는 건 바리아스럽습니다 이게 뭐야 이 게임이 뭔가 세계관도 있고 뭔가 이렇게 해놓고 해보기 뛰어내리라고 비우기 지나 어 잠깐만 저기 아이템이 있는데 뛰어내려도 되네 해버려 해버리지 뭐 아 아 옆에 화톱볼 있었어? 어떡할 아 화톱볼을 못 봤어 올라가 원래 나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가야 되나 아 화톱볼부터 찾았어야 되는데 안죽으면 되지 뭐 어 여기 아까 거기구만 좋았어 됐어 하톱볼 음 아이템이고 나발이고 그래 하톱볼이 먼저야 어디가 하톱볼이었어 어디있어 어디있어 어디있냐고 어디있지 문을 열고 가라고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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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됨 위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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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레벨업은 어떻게 해? 이야 불러 같긴 말 BN 이쪽 Entwick 포함 방 뇨라 멜둘 가런 seller percentage rock 어 여자 없어졌어 그래 그래 레벨아 레벨업 레벨업 이새끼야 생명력 생명력만 너무 올렸나? 지구력 기량 기량? 기량을 두 개로 올려야돼? 아 어렵다 기량을 요렇게 올려? 기량을 13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해? 근력 근력도 좀 올려줄까? 아 근력 물리컷 100% 방패를 끼워줄게 물력을 올려주고 기억력은 뭐야? 기억력은 뭐야 이거 끝이야? 다 됐네 결정 결정 베스트병을 강화한다 여기 여기 휴식하고 이동을 해서 부패한 거인의 숲 어? 여기로 주탑 여기로 아 이러면 이제 방패를 착용할 수 있겠구요 좋습니다 장비에서 방패를 어? 아 좋구요 어? 어? 이건 뭐야? 뭐 파는데? 뭘 파냐? 상점에 어? 근데 미안한데 돈 다 썼어 기웃 massive 스. 이씨 그 부분이 각박하게 얌 싱 탐욕의 은사 반지 좋구요 게임 끝났어? 왜 왜 왜 왜 어떻게 된거야 대장간 절실 얘한테 사야돼? 상인 얘 하나밖에 없어? 아 하필은 중요한 상인이네 야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? 에이 설마 무슨 게임이 이거 하나 죽였다고 다시 돌아가면 되지 야 다시 돌아가면 되지 에이 설마 이게 무슨 게임이 야 저장하고 종료해도 아니 저장 안하고 종료하면 안돼 이거? 어? 저장 안하고 종료하면 안돼? 저장하고 종료해도 괜찮습니까? 아니요 저장 안하고 종료하고 싶은데요? 저장 안하고 종료하고 싶은데요? 이 개새끼들아 이 개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아아아아아아 아악 소울2 정말 대단한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구요 근데 그럼 아까 그 요런 그 뾰족탑에서 있는 그 전사같은 새끼는 죽여도 괜찮은거지 걘 죽이니까 뭐 좋은거 주던데? 그잖아 그 새끼 무슨 반지 줬잖아 좋은거 체력 늘어나는거 그 새끼만 죽이고 나머지는 죽이지 말자 계속 죽이지마? 좋은거 아냐? 아.. 몸은 죽이지 말자 좋은 교훈 몸은 죽이지 말자 잘못 죽였다간 X 되는 수가 있다 야 그 대장깐 열쇠가 없으면은 내구도 떨어진 칼을 절대 고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야된다라는 거잖아 내다버린 3시간이라니 다 학습이 되어있는거지 하지마세요 이럴때 아 이미 대충은 느낌이 왔어 정말 저게 얼마나 X 같으면은 나한테 시키지 하지 말라고 할까 유창 앉아가지고 이 짓을 하고 있었고 3시간 15분 동안 튜토리얼 닥스홀2가 이런 게임이다 이렇게 하면 존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 NPC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욕심내면 죽는다 이런 것까지 쭉 다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사 검사 이번에는 법사나 마술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잠시만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